파충류 쪽은 이제 끝인 것 같고 저쪽으로 수족관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중간에 통로에 이렇게 또 풀이 있습니다 수초도 있습니다, 수초도 있습니다 뉴트 또 풀이네요 여기 거의 대마초 재배농장이라고 믿을 것 같은 분위기네요 자, 이제 수족관 쪽인데 헬레랑 먹으면 좋겠다 이게 좀 생소한 여기다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한 마리 더 있으면 헬레랑 아, 저 아래요, 저 아래요 오, 멕시칸 다이언트 먹을 것 같아요 이게 3년 전에 들어왔던 데이비가 이까지 자란 걸로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가족이네요? 가족이죠 가족이네요 아, 가족이 진짜 많네요 네 아, 부럽습니다, 대가족 아, 좋아야 되는 건지 아, 아로아나네요? 네, 이거 금용입니다, 금용 금용이에요, 이거? 네 은색인데? 들어올 때 금용이라 들어오더라고요 금색빛이 강해질수록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다 아, 이게 증명서인가요? 네 아, 증명서 와... 진짜 예쁘네요, 와... 아직 애기입니다 아, 아직 애기인데 크기가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네, 80cm까지 커야겠네요 몇 세트요? 80cm 80cm? 60cm 아, 60cm 와... 와... 고기들도 있고 좀 신선하네요, 여기는 확실히 이 애들은 뭐죠? 네, 컴프리 골드 헤드라는 종합 네? 컴프리 골드 헤드 이름 되게 어렵죠? 나 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아, 또 풀입니다 네 야, 여기도 풀 있네요 네, 뱀파이어 크랩 살고 있습니다 아, 뱀파이어 크랩이요? 네 네 네 찾아야 됩니다 아... 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을게요 금붕어 아, 예, 오란다 오란다 네 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군붕어 예전에 우리가 보던 천짜리 군붕어가 아닙니다 아, 맞아요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이 친구들 이런 거는 이제 스타트가 2만원 이상 2만원 아하 저런 거는 한 6만원 이상 아, 머리 이렇게 생기네 네, 사자머리라고 불러요? 아, 사자머리라고 불러요? 젤리헤드 젤리헤드 이거 많이 보던 애들인데? 네, 쿠키 뭐, 코리 코리 코리도라스 아, 코리도라스 네 아, 산호 아, 산호 와... 산호는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 동물 가도 아, 동물이죠 네, 산호는 동물을 먹고 싼다고 하고 이야... 동물 무처추 동물 이야, 근데 진짜 이쁘다 산호 너무 이쁘다 이거 이 정도 이렇게 안 들려가면 한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일단 산호 가격이 비싸서요 250만원 250? 와... 아... 오, 얘 되게 낯익은 얼굴들인데? 네로 브릿지 터트립 아, 네로 브릿지 네 이야, 진짜 멋지다 이것도 가져오죠 가져... 또 가져오 네 근데 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키우시려고 지금 샵을 하시는 거예요? 아, 알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알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 원래 산호적인 목적으로 샵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다들? 네로 브릿지가 제가 알기로는 몸값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알에서 태어나야지 좀 비싸고요 네 요즘에 이제 야생 WC 이계체들은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간 거 같아요 음... 이 친구들 WC입니까? 네네 아... 아, 이 친구들이 비싼 친구들이라고요? 귀한 친구들입니다 아, 귀한 친구들이라고요? 네, 국내에서 번식이 잘 안 돼요 아... 이름이 뭐죠? 임페리얼 제브라 플레코라고... 아... 인재라고 말해요 인재라고 말해요, 인재 인재? 아니 이게 대충 봤을 때는 되게 싼 고기 같은데 돈식이 어렵고 비싸다고 하니까 되게 이뻐보이기 시작하네요 갑자기... 이 얼룩말 무늬를 가지고 있는 고기인데 잘 왔어요 아... 제브라... 제브라 무늬... 20만 원 오... 생각보다 분양가가 세네요, 애들이 갑자기 이뻐보이기 시작했어요 하하하하하 타톡 어, 제가 이제 샵 방문기를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도 가볍게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세각후와 김동현 사장님 모시고 이제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이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3년... 3년 동안 제가 오신 거 어떻나요?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네 뭐 어떤 부분이 힘드신 거죠 지금? 일단 개체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개체관리가 그래도 이 일을 하시면서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점은... 제가 키워보고 싶은 건 다 키워볼 수 있다는 거 지금 가족들이 많으신 거 아 그렇죠 네... 아까 전에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봤는데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대부분 다 가족들이 더라고 네 맞습니다 혹시 샵 차리신 이유가 이거 가족들 이렇게 많이 키우고 싶어서 아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수족관을 물고기 키우는 걸 좋아했는데 네 키우다 보니까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아 물고기... 네 근데 지금 파충류가 또 절반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이 위치상 물고기만 가지고는 제가 이제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없을 거 같아서 아 결국에 돈이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이제 보람을 느꼈던 점 혹시 분양 받아가서 건강하게 잘 키웠다고 이제 한번 데려오실 때 아... 네 그때가 좀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앞전 스네크시티 편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거고 샵 사장님들마다 다 똑같은 거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샵을 아무래도 운영하면서 좀 힘든 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많다 뭐 이런 거 어떤 게 있죠? 개체가 많다 보니까 개체들이 이제 한번씩 돌연사할 때 아... 네 그때가 제일 속상합니다 아 근데 이게 개체가 지금 이제 수족관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렇죠 청소하는데 늦죠?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죠? 청소는... 제가 청소만 마음잡고 하면은 한 2, 3일 걸리지 않을까 와... 네... 그러니까 하루에 다 못 하고요 이게 전체 다 하네 2, 3일 네 쪼개서 하고 있죠 와... 한 번에 다 못 하시니까 아 그렇죠 분양에서 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생물 키우시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 즐기시면서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세각 코아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물고기도 볼 수 있고 그렇죠 파충류도 볼 수 있고 여러 종류를 데리고 있다는 거 아... 식물도 많아요 여기 거의 반쯤 식물원 수준입니다 와 보시면 아실 텐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볼 게 많긴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혹시? 아...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편하게 구경할 수 있겠구나 제가 옆으로 안 따라다닙니다 아... 마음껏 네... 필요할 때만 불러주시면은 이건 정말 좋네요 저희는 솔직히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요 계속 붙어있거든요 아... 농담이고 네... 물어보시지 않는 이상은 제가 옆에는 잘 안 있으려고 진짜예요 와... 연인들끼리 오시면은 제가 가면은 좀 더...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입장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 사장님 같은 경우 샵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요즘에 보면 이제 번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브리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샵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만약 그분들한테 만약 조언을 하고자 하면 어떤 부분을 조언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저처럼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 말고 한우물만 하십시오 한우물만 하나만 파야 됩니다 솔직히 다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얄팍한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아... 하나만 해라 네... 하나만 해라 예를 들어서 뭐... 크래면 크래 네... 레게면 레게 레게면 레게 네... 이렇게 로드샵은 추천하시진 않으시네요 네... 제가 해보니까 별론 같습니다 저도 뭐 솔직히 이 부분은 좀 공감하는데 전문적으로 가시는 게 좀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가족이 많이 생긴다는 거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건 이제 한 가지만 해라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제대로 해라 네네네 이생학화에 오시려면은 일단 블로그에 오시는 길이라는 호스팅이 있어요 아 블로그 네... 그거 보시고 오셔야 돼요 네비만 찍고 오시면은 자꾸 네비가 이상한 데를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아... 푼 시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쉬는... 쉬는 날은 어디야? 쉬는 날은 일요일 날이시고 있습니다 아 일요일 날이시고 뭐... 따로 예약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편하게 오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려운 시간 내주신 이생학화와 김동현 사장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이상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좋아요 잘나온 거 같아요 네... 아... 저... 오늘... 저... 제가 못 봐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